아빠, 저 드디어 계약하러 가요. 아빠를 죽인 그 사람들과. 이 드라마가 방송되고 나면, 나의 복수가 완성되면 아빠도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예요. 절 야단치지 마세요. 독하다고 화내지 마세요. 아빠처럼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살해한 사람은 벌받아야 할 것 같아요. 벌받아야 마땅해요. 아니, 죽어야 마땅해요. 네? 이모부! 들어오는 길에 커피집이 새로 생겼길래. 마셔봐. 이거. 잘 마실게요. 이제 계약할 거라고? 네. 굿 뉴스이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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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, 이모부. 음, 기운 내고. 안녕하세요, 감독님. 누구? 저 피부체험 연구소요. 아, 아이고. 뭘 하며서 죄송합니다. 워낙 제 인상이 밋밋해서 당연한 거죠. 그런데 어쩐 일로. 박 작가는 안 왔나요? 네. 제가 대리인을 왔어요. 대리인? 어디 아파요, 박 작가? 아니요. 앞으로는 제가 대리인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할 거거든요. 박 작가는 대본 작업에만 충실히 하고 싶다고 해서요. 아, 그래도 제작사라는 첫 미팅인데. 걱정 마세요. 제가 차질 없이 잘할 거예요. 믿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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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